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온 국민에게 혼란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회와 지도자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 앞에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 집회. 광장을 가득 메운 거대한 촛불은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은 권위주의와 부패를 겨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누적돼 온 적패를 청산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무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사회를 향한 실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실천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변화를 통해 교회도 민주적인 구조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강단이 변화되어야 하고 직제와 의사 결정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고 교회 생활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대선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초대교회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며 변화를 통해 성장한 교회는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